잠수함 획득 사업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쳐야 했던 선행시제품 제작과 시험 드디어 해상시험에 돌입하는 어뢰개발팀 과연 우리가 만든 어뢰가 해저에서 기대했던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백상어를 바닷속으로 데려가기 위해 때로는 불과 싸우고 때로는 거친 바다와 싸워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 8번째 중월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주인공들과 함께 백상어 탄생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국가의 초석 강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산 중월의 백상어 개발사의 내사라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5분 소개합니다 먼저 백상어의 체계 개발을 담당하시고 우리 해군의 다양한 수중 무기체계를 개발해 오신 이재명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백상어의 추진 시스템을 담당하시고 오랫동안 무기체계 개발 전문가로 활동해 오신 박의동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의동입니다 국가연에서 근무하시며 백상어를 포함 다양한 수중 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해 오신 곽한우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한우입니다 돌그레와 장보감 함장을 역임하시고 백상어의 해상시험 발사를 최초로 수행하신 이진규 대령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규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체 LIG 넥스원에 근무하시면서 백상어와 청상어를 포함 우리 해군의 수중 무기 개발에 참여해 오신 김태용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용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백상어의 첫 해상발사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2차 시험은 고속주행 시험인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또 화재가 날 뻔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드디어 1994년 2월 3일 드디어 2차 발사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날도 이 대마도 원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요 먼저 우리 이 박사님한테 이게 어떤 일인가 먼저 듣고 구체적으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마도 원정 사건은 저희가 지은 이름인데 그때 그 전해 1차 시험을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험은 고속으로 주행하자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동기 화재도 있었다고 방금 말씀하셨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발사 시험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1차 시험 성공하고 보니까 2차 시험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창관하러 이제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발사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 문제 없이 다 갔고 준비해서 발사했는데 그때 이제 주행 시나리오는 4분 20초를 이제 주행하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시나리오였는데 4분 20초 같으면 한 4km 정도 이제 가야 됩니다 발사하기 전에 이제 선진호가 여기 있었고 표적함이 이제 저쪽 4km 정도 이제 근처에 있었고 발사를 했는데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뭐가 오래가 보이더라고요 한 3km 정도에 사실은 3km 같으면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 거리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멀리 보니까 어? 백상화가 물에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어? 갑자기 왜 떴지? 하는데 이게 떠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막 가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가는 것 같이 보여요 쌍환경으로 이제 보니까 이 어뢰가 쭉 주행하면서 파도가 있는 것을 이렇게 스쳐가는 게 돌고래가 펄쩍펄쩍 뛰는 것 같이 어뢰가 막 주행을 하는 겁니다 꼭 뒤에 그 돌고래가 하면서 뒤에 이제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것 같이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우리 함정 참여한 선진호부터 해서 모든 함정이 이제 이 어뢰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추격하는데 그 어뢰가 이제 주행을 안 하는 것은 결국은 배터리가 이제 다 됐다는 얘기뿐요 없거든요 근데 결국 한 50분 동안을 동남쪽으로 향해서 막 주행을 한 겁니다 네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마도 원종 사건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동남쪽이 이제 대마도 쪽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박우영 박사님 어떤 것도 기억하시나요 그때 저는 그 국과의원 시험선인 선진호에 성선하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병 박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부상한 의뢰가 계속 주행을 하는데 파도를 만나면 약간씩은 방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중에서는 상당히 빠르지만 수면에서 파도를 만나고 가다 보니까 아마 추정큰데 시속 한 사오십 킬로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브레이크 안 밟는 상태로 시속 사오십 킬로로 가면서 1톤이 넘는 무게잖아요 그게 그냥 막 하니까 제일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혹시 지나가는 화물선이나 어선이나 혹은 만에 하나 우리가 타고 있는 우리 배를 치게 되면 포약이 없더라도 굉장히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이 두려움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발사 시험 때마다 저희 추진부는 항상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게 파워가 안 주고 계속 살아 있다는 것은 뭔가 파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파워를 끊어주는 로직에 문제가 있거나 파워가 안 끊어지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파도를 만나서 의뢰가 로우드를 받게 되면 잘못하면 또 샤프트에 무리채게 되면 만약에 또 분실할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마도까지 가가지고 건지는 사건이 대마도 원정사건입니다 지금이야 두 분께서 이렇게 침착하게 말씀을 좀 주시지만요 꼬박 50분을 넘게 백성호를 추진하는 그 마음이 또 오죽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박사님 그 당시 심정이시면 어떠셨습니까 그때 그 월해가 가니까 무조건 다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제일 앞에 선진호가 서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뒤에 이제 건무보트 쪼디하게 이제 뒤에 거기 이제 잠수부들이 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초계암이 이제 따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MHC가 뒤따른 네 배가 쫙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데 이 월해가 배보다는 아무리 빠르죠 아무리 물에 떴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잃어버리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배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소진되니까 이제 자기도 속도가 이제 느려진 겁니다 느려져서 거의 이제 1km 앞에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앞에 그 월해가 진행하는 앞에 과정에 어선들이 여러 층 있었어요 방금 박의동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어선에 이 백성호가 가서 맞으면은 그냥 어선은 그냥 바로 침물입니다 폭탄에 터지지 않더라도 그냥 구멍내면 터지거든요 물론 우리 배도 마찬가지고 특이하게 이 어뢰가 어선 사이로 사이로 가는 겁니다 와 그때는 그때 심정은 진짜 이거 가서 어선을 맞는 순간에 개발이고 뭐고 다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골짜프지는 거죠 진짜 이 천우신 줄 알까 피해서 하는 거예요 또 걱정하는 것은 걱정스러운 것은 뒤에 이제 쪼디악이 이제 보트가 고운 보트가 쫓아오는데 한 30km를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데 일단은 연료가 있을까 제일 걱정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가 적다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몇 명은 이불이 가는데 선진호의 뒤쪽에 서가지고 쪼디악만 견시해라 앞쪽은 보지 마라 쪼디악이 혹시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것도 구조해야 되니까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하여튼 어차피 뭐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초계암하고 이제 해군 함정들은 이제 못 오더라고 어 왜 못 오냐 했더니 이제 해군 작전 구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섰고 이제 우리 이제 선진호하고 쪼디악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이제 거의 이제 따라갔는데 한 1km쯤 갔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게 쏙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전에는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만 이번에는 아예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또 언제쯤 뜰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몇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안 떠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아이 큰일 났다 잃어버렸다 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제 귀향을 하자 진해로 들어가자 하고서 이제 진해로 이제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이제 박의동 박사님께서는 선진호에 이제 그 이제 승선하고 계셨으면서 조금 했었을 텐데 그 당시에 감정이 좀 어떠셨습니까 선진호는 속도가 좀 이제 최대가 20노트 정도이기 때문에 그 그 어차피 수면에는 의뢰를 따라갈 수가 없고 놓쳤다가 아까 조금 전에 이재명 박사 말한 대로 찾았지만 다시 지하에 사라졌으니까 물 속에서는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물 위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의뢰를 찾아야 된다 라는 심정 이제 초기에는 사고 안 나기를 바랬지만 이제 못 찾게 되면 저희 추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모든 또 잘못을 다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부는 항상 누수돼서 의뢰가 안 뜬다는 결론에 너무 쉽게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찾으려고 안 보이는 의뢰를 찾으려고 선진호 제일 위에 가판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밖을 봤어요 어딘가 있을 것이다 또 오를 것이다 또 부상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한 두 시간을 계속 쳐다보다 보니까 저는 정말 그런 걸 처음 느꼈는데 바다가 아무리 잔잔해도 계속 작은 파도가 있는데 햇빛이 계속 비치니까 햇빛이 반짝반짝하는 걸 한 두 시간 쳐다봤더니요 사람이 지쳐가지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뢰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어? 저기 의뢰가 뜬 것 같아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의뢰가 아니고 또 뒤쪽에 뜬 것 같아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아니고 헛것이 보일 정도였어요 결국 나중 도로가 있긴 찾았는데 떠가지고 의뢰 찾았다는 함성이 들리는데 저는 그때 좀 돼가지고 반갑다는 생각보다는 꼴도 보기 싫다는 생각으로 그냥 배에 내려가서 쉬었습니다 네 그 말씀도 아주 지금 10분 지나 와닿는데요 이 박사님 결국 어른은 또 찾았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실패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올해 잃어버렸다 포기하고 이제 들어오려 하는데 마침 이제 해군 함정으로부터 이제 무선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어선이 아까 그 피해사 간 어선이 이제 발견했다고 이제 연락이 된 겁니다 어선이 이제 해군 함정한테 이제 해서 어 여기 뭐가 또 있다 올해 같은 게 또 있다고 연락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급히 이제 그쪽으로 갔더니 마침 올해가 있더라고요 아 이제 바로 이제 건졌습니다 진짜 진짜 천호 신초로 건졌죠 그것도 건졌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이 원인을 이제 밝혀보니까 참 특이했어요 그 전까지 전동기가 그 고속에서 문제가 일으켜 가지고 막 진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동기가 아니고 이제 안에 컴퓨터가 이제 다운된 겁니다 유도적으로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다운돼서 다운되니까 이제 어뢰는 일단 부상을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다운되면서 이 어뢰하고 전동기하고 이 전지하고 연결시켜주는 콘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기적으로 융착이 된 겁니다 다운되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융착이 돼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뢰는 죽었는데 모터하고 전지는 살아서 연결되는 겁니다 모터가 돌으니까 이제 추진기가 돌고 계속 주행을 한 거예요 수면 위에서 부상돼서 어뢰가 달리다 보니까 덕트를 잡고 있는 고정하고 있는 이 나사가 이제 부러진 겁니다 부러져가지고 이 덕트가 이제 그냥 아예 나가서 부러져서 분리되지는 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후려한 상태로 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프로펠러가 돌면서 프로펠러 만큼의 속도로는 안 돌지만 서서히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따라 돌면서 또 어뢰에 타 그 방향타나 이제 승강타 에레베이터나 로더를 살짝살짝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앞에 가다가 방향타를 건드리니까 왼쪽으로 갔고 또 어떤 때는 건드리니까 밑으로 내려갔고 어떤 때는 또 건드리니까 오른쪽으로 갔고 이러면서 어선을 피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덕트를 구조하는 방법도 이제 바꿨고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콘택터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전기적으로 융착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해서 이제 재질도 바꾸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는 적어도 어떤 순간에도 컴퓨터는 다운되면 안 된다 해서 컴퓨터도 이제 리던던시 개념으로 해서 보완했고 해서 해결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해상발사시험이 이제 몇 차까지 더 진행이 됐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데 이 박사님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그래도 백사원은 해상발사시험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실패한 적이 진짜 소소하게 적습니다 아마도 한 30여 차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처음 개발한 어뢰치고는 아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렇게 싶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뭐 컴퓨터도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뭐 돌고래 발사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뭐 잠수함에서 쏘다가 문제도 생기고 했지만은 그런 거는 진짜 소소한 문제고 개발 전반적인 과정에서 그래도 양호하게 잘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이제 발사시험 중에요 탄두기폭시험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탄두기폭시험이 무엇인지 개념 정리를 좀 듣고 싶은데 이 곽환호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죠 지금 그 어뢰의 어떤 다른 기능들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이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최종적으로 화약이 폭발해서 적 함정에 손상을 주지 못하면 무기체계로써는 사실은 훌륭한 무기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기능을 최종적으로 어뢰가 터졌을 때 적 함정에 얼마만큼 손상을 주는지 정확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폭발을 하고 또 그때 충분한 위력을 갖는지를 시험하는 게 탄두기폭시험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실전용 화약이 충전된 실전용 어뢰를 발사해서 종합적으로 기능을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이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라든지 또는 아까 잠깐 대마도 원정 사건도 있었지만 유실되는 사건이 어떤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 통상적으로 탄두부를 제외한 일반 기능시험들은 훈련용 탄두가 조립된 훈련용 어뢰를 통해서 하고 탄두부는 별도로 탄두부만의 별도의 어떤 단계별 기능시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화약을 터뜨려서 그 기능을 확인하는 그런 시험을 저희들이 거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탄두기폭시험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백상원의 탄두기폭시험 그럼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네 저희들이 그 앞서 설명 중에서 이게 있어서 알겠지만 백상원 탄두 백상원에는 그 표적 감 적 함정을 감지하는 그 기능이 센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근접 자기 센서가 하나가 있고 또 충격 센서하고 두 가지 센서를 통해서 어뢰가 표적을 감지하게 되는데 근접 자기 센서는 어뢰의 표적 탐지부에서 그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훈련용 탄두부에서 종합적으로 그 기능이 확인이 되게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충격 센서는 마지막 순간에 어뢰가 적 함정에 부딪혔을 때의 어떤 충격 생기는 발생하는 충격을 감지해서 그때의 탄두가 폭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두부에서 그 기능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기능 탄두 기폭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어뢰가 마지막 순간에 종말 유도 단계 거쳐서 마지막 순간에 어뢰 적 함정에 이렇게 부딪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모의 시험 치구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어뢰 탄두가 물 속에서 어떤 일정 속력으로 달리다가 벽에 부딪히면서 정지될 때 그 순간에 충격량을 감지할 수 있도록 시험 치구를 제작하고 그때 폭발이 되도록 저희가 시험을 하고 이루어져 시험을 통해서 완성을 했죠 그래서 실제 시험하는 것 자체는 물 속에서 어뢰가 달리다 완벽하게 터지는 걸 봐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실제 하게 되면 안전에 대기 문제가 됩니다 완전히 엄청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해상 시험 탄두 기폭 시험은 주로 저희들 바다에 나가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시험을 하게 될 때는 여러 척의 고속정이라든지 헬기를 통해서 주변 해역에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폭 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실제 한 20여 차례 아마 저희들이 기폭 시험을 통해서 그 신뢰성을 입증한 거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리 안전에 만만을 가해도 그 과정 중에 항상 이력이 올라가 발생을 할 텐데요 기폭 시험 준비 과정이나 실제 진행 과정 중에서 별일 없이 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시험에 참가했던 함정이 또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먼저 저희들 시험 중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이런 부분 중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 가지가 좀 기억이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백상화 단계에서 선행 개발과 실용 개발인데 선행 개발 단계에서 저희들이 겨울에 바다에서 저희가 한번 시험을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탄두 기폭 시험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험 치구를 바다에 내리고 이제 기폭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스위치 기폭 버튼을 저희가 눌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동작이 돼서 기폭이 돼야 될 탄두가 일단 기폭이 되지를 않았고요 저희들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을 예비해서 시험 절차상에서 보면 몇 번 더 이제 어떤 절차 따라서 확인을 하고 다시 재시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래도 기폭이 안 된다면 이제 탄두를 저희가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폭 신호를 주었을 때 그것이 불복되는 사유는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폭 신호가 나간 탄두를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몇 번 절차에 따라서 기폭 신호를 계속 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 어쩔 수 없이 탄두를 이제 인양하는 절차를 저희가 밟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탄두부 시험 치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원격에서 먼 거리에서 탄두 내부의 상태를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시그널 체크해서 그 탄두 내부의 상황을 보고 안전한가 아닌가를 체크를 다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다 인양을 하지만 이미 화약이 터지도록 저희가 명령을 한 탄두를 사실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 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을 같이 했던 군의 관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양을 한 뒤에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그 원인 분석을 다 거쳤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겠는데 수중에 저희들이 그 시험 치구를 물속에 이렇게 떨어 깔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 못한 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망 위에 저희들 시험 치구가 올라가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뢰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다가 부딪혀야 되는데 어망 때문에 달리지를 못하다 보니 저희들이 저희들이 원래 계획된 시험을 이제 이루어지지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사실 저희 시험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일단은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험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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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 많이 좀 어려웠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뢰 자체로서 1톤이 넘고 또 길이가 한 6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어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돌고래함은 현측으로 외부의 발사관을 탑재해서 어뢰 도발을 적재하는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고 거기에서 어뢰을 탑재함으로써 적지에 침투해서 특수전을 하다가 대자마함에 발각이 되더라도 충분히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 당시의 그 당시의 우리 척박했던 우리 잠수함 지식에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어뢰 두발과 또 길의 능력 또 특수전을 특수전 침투용 수중 침투용 장비를 같이 한꺼번에 다 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200톤 정도의 아주 소형 잠수함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나 지금으로 봐서도 전력이 굉장히 큰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의 그런 잠수함 지식이 척박했던 그런 상황을 견주어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연구원님들의 정말 피 땀 흘린 노력과 야망, 비전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이루어진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고래 잠수정은 이미요. 저희가 1988년 10월에 마크 37 중호래를 발사해 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우리 이진규 대령님께서는 이제 돌고래 함장을 또 이제 역임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백성원 발사시험을 하기 위해서 승조원들과 또 함장이 또 준비해야 될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등치가 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함내의 의뢰를 적재하고 이송하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함수 쪽에. 그렇지만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의뢰를 탑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선 그 돌고래는 의뢰를 탑재하기 위해서 상가를 시켜야 됩니다. 배를 상가대에 상가를 시키고 그게 모함이 되었든 아니면 상가대가 되었든 상가를 시킨 이후에 함수 쪽에도 발판을 설치해서 의뢰를 또 그 발판 위에 얹어서 약 7m 정도 되는 발사관에 끼워 넣어야 되는 겁니다. 19인치 직경에 길이가 6m 정도 되는데 그 무게가 1톤이나 되는 그런 것들을 그 의뢰를 정확하게 그 발사관에 끼워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시라면 한나절 정도의 작업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적재 작업을 완료할 수 있지만 평시에 또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이나 또는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할 때는 충분하게 안전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그리고 상하가까지를 다 고려한다면 한 3일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인데 이때는 함장 포함해가지고 전승존들이 다 이 작업에다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셨군요. 김정은 박사님 또 어떤 또 준비가 더 있어야 될까요? 네. 그 의뢰를 발사관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기구적인 연동하고 정기적인 연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구적인 연동은 주로 더미 의뢰를 이용해서 장전장치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서 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뢰가 발사관 내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스탑볼트라는 게 있는데 그 스탑볼트 위치도 체크를 해야 되고 A 케이블, A 케이블 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가 주행해 나가면서 그 발사관 내에 있는 발사관 레일하고 그 기계적인 간섭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부분은 사격통제장치하고 의뢰하고 A 케이블을 통해서 함 전원이 제대로 인가되는가 그 다음에 초기값들이 제대로 전달되는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고 사격통제장치 같은 경우에는 함의 소나, 자이로, EM로그 이런 부분도 다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격통제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연구원들이 그냥 케이블 작업들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고래에 들어가서 그 케이블 작업을 그때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그 안에 부두에 정박해 있어서 그런지 에어컨도 없이 그냥 조그만 선풍기의 의존에서 그렇게 그거를 작업을 하고 나와서 부두에 딱 나오니까 그 신선한 공기가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요. 정말 그 잠수정 성종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돌고래 잠수정 함장과 더불어서 승조원들 뿐만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좀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94년 7월 29일에 돌고래 잠수정에서 이 백상호 발사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대용님, 그 당시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나요? 잘 진행되기를 정말 학수고대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제 뿐만 아니고 15명 우리 성조원, 모든 성조원들이 정말 참 학수고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이틀 정도로 작업을 해서 또 최초에 그러니까 사실 시험용 의뢰를 발사한다는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폭약도 없고 또 이 의뢰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간소화된 그러니까 복잡한 전자장치나 값비싼 이런 전자장치를 좀 빼고 좀 단순화시킨 의뢰를 쏘기 때문에 그렇게 참 부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돌고래에서 최초로 쏜다. 이게 사람을 또 굉장히 어떻든 흥분시키고 또 이제 기대차게 하고 또 그런 일을 통해서 비단 우리 성조원뿐만 아니고 상급 부서에서도 최초로 돌고래에서 이렇게 단 거를 쏜다. 실제 돌고래 발사관에서 의뢰를 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떻든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험이기 때문에 주행은 단거리로 세팅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는 나가지 않고 내해에서 그러니까 수심이 한 2, 30m 정도 되는 내해에서 시험 발사를 하는데 내해에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그게 또 워낙 주변에 어선들이 많습니다. 조합하는 어선들이. 그래서 그 어선들이 없는 틈을 타서 이렇게 발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제 암작은 저는 잔망경에 서고 그다음에 우리 성조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상부에서 지휘하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서 발사 명령을 인구하기를 기다렸다가 발사를 했습니다. 발사를 했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또 어뢰를 발진하면 어뢰발사관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강한 프로펠러 소음이 들리는데 거기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나가겠지 하고 딱 보는 순간 저는 잔망경을 보면서 함수 쪽을 보면서 어뢰가 정상적으로 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어뢰는 물속으로 가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 보이고 나가야 나가야 그리고 그 의뢰의 추진 소음이 우리 소나에서 사라져줘야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탑스탑이 제거되고 빠져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거는 물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큰 소리는 안 했는데 제기하는 천둥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잠시 잔망경을 보는데 수면으로 갑자기 백성이가 솟구치는 겁니다. 백성이가 정상적으로 왜 수면으로 떠올라서 이렇게 날아간다면 이거는 유도탄이 되겠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뭔가 잘못되었구나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뢰는 물속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그대로 해제에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해제에 깔아앉았던 어뢰는 그러니까 포기약도 없고 그다음에 기능들을 다 단순한 그런 기능시험을 위한 그러니까 첨단 기능을 다 제거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유실되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어뢰를 수색했지만 어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참 그렇게 또 흔실도 하게 됐군요. 이 박사님께서 그날 어뢰가 발사관에서 나오면서 저는 선진호에서 있었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배 타고 있었는데 발사관에서 나오면서 발사관에 돌고래 선체에 어뢰의 날개가 부딪힌 겁니다. 부딪혀서 날개가 깨지면서 제어가 불렁되면서 잠시 떴다가 깔아앉게 됐죠. 깔아앉았는데 그날 막 이제 이상 증상이 있어서 막 이제 선진호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어뢰가 이제 물속에 깔아앉으면서 깔아앉는 게 아니고 그게 뻘이기 때문에 이제 뻘이 박혔습니다. 박히면서 프로펠러는 계속 돌았어요. 어뢰의 전동기 모든 시스템은 다 정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돌다 보니까 이제 안에 있는 이 뻘물을 계속 위로 이렇게 막 이렇게 솟구치는 겁니다. 한참을 솟구치더라고 결국 이제 나중에는 어뢰 안에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기능이 그런 현상이 없었지만은 막 솟구치는 걸 보고 이제 바로 거기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잠수부한테 빨리 들어가 봐라. 꺼지자. 꺼지자고 들어갔는데 잠수부가 들어가더만 조금 있다가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쏘여가지고 나온 거예요. 막 뻘겋게 됐더라고 벌써.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회수를 못하고 그 위치에다가 많은 부위를 근데 이제 국가연에서 선진호가 가지고 있던 부위가 좀 고급 부위였습니다. 일반 어선들이 쓰는 게 아니고 부위를 이제 해저에 박아놓고 이제 그 다음 나라에서 해수하자. 귀향을 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선이 쪼르르르르르르 하니까 톡 자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이제 결국은 뭐 나중에 그 다음 나라가도 이제 부위가 없었고 위치를 찾긴 찾았지만 아마도 뻘 속에 깊이 박혀서 못 찾았던 것 같은데 결국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결국 분실은 했지만 우리가 이제 교훈 쪽으로 조금 다시 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을 조금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박사님은 어떤 교훈을 좀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교훈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올해는 다른 미사일이나 다른 장비하고 다르게 분실을 하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져야지 아 뭐가 원인이니까 해결을 어떻게 하자는 이게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워서 진짜 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해 시험하면 상상 달사해서 부상하면은 아 성공이다. 성능이 어떻든 간에 성공이라고 봤어요. 성공인데 해수마저 하면은 해수에서 인양해서 이제 갑판 위에 올려놓으면 진짜 성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그 심정을 항상 실험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돌고래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어뢰는 이로 해서 분석을 못하지만 돌고래가 나중에 상가에서 보니까 이제 선체 이 발사관 모서리에 어뢰의 날개 로더가 하나가 껴있더라고요. 짜게 져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간섭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돌고래 이제 선체 발사관도 조금 이제 손을 보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교훈이라고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사람은 거짓말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 기계는 있는 그대로가 나타내야지 기계가 거짓말을 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확실하게 해결하곤 하고 확실하게 원인을 밝혀서 해결하고 실험의 이미지 그 다음부터 잃어버리지 않고 하는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해서 좀 들어보면 이 어뢰 시험 발사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건지 진짜 궁금한데요. 이 박사님 원래 그렇습니까? 모든 무기체계가 다 어렵겠죠. 개발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물어보면 다 자기께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어뢰했으니까 어뢰가 어렵다고 말할 수뿐이 없고요. 우리나라 해역특성상 전용 시험장을 만들 수 있는 해역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에 시험장도 가보고 독일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해에 바다에서 한참 들어와 있는 안쪽에 아주 수심이 깊은 아주 넓은 그런 해역이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센서를 깔아서 어뢰가 주행하는 걸 모든 걸 밖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해역이 너무 없다. 그게 좀 하나고 두 번째는 미사일이나 나머지 장비들은 육안으로 다 확인해요. 발사하면 나가고 명중하고 다 하는데 물속에서는 도대체 그렇지 못하다. 오로지 들을 수 있는 것은 추진기술이 소나에서 들을 수 있는 추진기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이 정도뿐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텔레미지로 나가면서 모든 데이터를 뿌려줍니다. 받아가지고 분석이 가능한데 이거는 데이터가 안에 저장되다 보니까 건지지 못하면 분석이 참 어렵다. 그래서 어뢰시험이 저는 딴 거에 비해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구 디룡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함정 함운용 측면에서 보면 우선 어뢰를 배상해서 발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잠깐 어뢰를 발사했을 때 어뢰가 뜬다고 얘기하는데 시험용 내지는 훈련용이고 실전용은 어뢰를 발사하면 어뢰는 미스파이어 그러니까 기폭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물속으로 깔아앉습니다. 영원히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실전용 어뢰가 물위에 떴는데 떠 있으면 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제3국에서 그걸 끊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용 어뢰는 미스파이어 되면 무조건 물속에서 영구이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함울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뢰를 회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용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어뢰는 발사시험이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파고가 1.5미터 이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뢰를 회수할 수 있는 크레인이 달려있는 지원함이라든지 또는 보조지원정 등 지원정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어뢰를 발사하려면 보통 4, 5척 정도의 지원 선박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표적이 되는 선박 외에 다른 선박들은 훈련이나 시험회역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시험이나 훈련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뢰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야간에 불빛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야간에 해야 되는 문제 등등 어쨌든 그게 백상어처럼 주관이 되었든 야간이 되었든 이런 대규모 전력이 참가하는 이런 훈련을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중간에 중단 없이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함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도 어뢰를 시험하는 거나 또는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구축함에 미사일을 실으면 미사일 구축함이 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무기체계를 사용하려면 탑재할 플랫폼과의 연동이 필수다. 연동이란 포탄과 포신의 크기를 맞추듯 무기체계끼리의 규격을 맞추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과정이다. USB 메모리는 USB 메모리는 규격이 맞는 포트를 찾아 꽂으면 곧바로 작동한다. 하지만 프린터처럼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춘 기기는 해당 컴퓨터의 운용 최저와 맞는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브를 설치해야 작업이 가능하다. 바로 이 과정이 프린터기와 컴퓨터와의 연동이다. 중월의 백상어 또한 개발 후 209급 잠수함과 연동이 필수였다. 잠수함에서 표적을 탐지하고 조준해 정확히 어뢰를 발사하는 전 과정은 잠수함 자체의 전투체계 시스템이 관장한다. 그리고 잠수함에 장착되는 모든 무기체계는 해당 잠수함의 전투체계와 연동되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백상어를 209급 잠수함에 장착한다는 것은 209급 잠수함의 전투체계가 백상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연동한다는 뜻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209급 잠수함과 그 전투체계는 모두 독일에서 설계하고 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잠수함에 장착할 중월에는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개발한 백상어. 서로 다른 개발 배경을 가진 209급 잠수함과 백상어의 연동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자료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백상어의 실용개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백상어의 실용개발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을 텐데요. 그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첨연해서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박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백상어는 선행개발이 5년이고 실용개발이 3년 반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았죠. 짧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실용화에 관한 모든 것을 입증을 검증을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짧았고요. 그다음에 실용개발을 시작하면서 또 그 당시에 또 청산화가 바로 시작을 했어요. 동시에 하다 보니까 같은 연구원들이 두 가지 과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고 물론 국가에도 어려웠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 업체들 특히 금성정빌 지금 LIG 넥소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력 편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욕심들이 있어서 선행개발 때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마치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자 여기에 그걸 또 어떻게 이걸 막아줄까 하는 게 사실은 사업을 리더하는 사람들 입장에 사실 어려웠어요. 욕심 좀 부리지 말자 이런 것들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209 잠수함하고 전투체 연동을 통해서 발사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런 문제 이거는 잘못되면 사업기간도 문제가 되고 예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용개발 과정에서 김태용 박사님 어떤 점이 좀 어려웠습니까? 선행개발에서는 백상어가 돌고래하고 연동이 돼서 돌고래에서 발사를 했습니다만 실용시제로 들어가면서 209급 잠수함에서 발사가 되도록 연동이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09 잠수함은 전투체계는 해외에서 만드니까 독일에서 만드셨습니다만 백상어를 한 발 주고 거기서 발사를 하면 되지만 사실은 해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백상어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상어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독일 전투체계 제작사에서 연동시험을 했었고요. 이 백상어 시뮬레이터는 백상어 완성탄 두 발을 모의주행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또 A케이블 인터페이스 하는 그런 부분들도 검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투체계가 백상어 연동을 위해서 일부분 개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수락시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수락시험 이런 데서 전투체계가 백상어를 위해서 개조된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실제로 성전 훈련 시에는 백상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드라이파이어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연동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당시 개발 담당자로서 독일에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뭔가 하면 통신을 주고받는데 통신 선로가 길이가 짧을 경우에는 참 데이터 통신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한 45m 50m 넘어가니까 통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 가서 호텔에서 밤도 새면서 디버깅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데이터를 다시 복원하는 복원하는 그런 해로를 적용을 해서 그거를 완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백상어 개발 초기부터 디지털 어뢰를 추구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당신이 지금처럼 어떤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도로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점이 실용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김태용 박사님 어땠습니까? 예.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이재명 박사님께서 디지털 어뢰를 관건은 굉장히 방향을 잘 잡은 것 같고요. 이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하드웨어 앤드 루프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백상어 실제 탄을 이용을 해서 육상에서 수중 주행 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사실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해상 시험을 해야 될 것을 육상에서 다 모의하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어 이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어기 설계 이런 부분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프로그램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용하기가 좋았고 또 백상어가 물론 21세기 초반부지만 21세기에 사용될 의뢰이기 때문에 정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것은 정말 시대에 앞선 그런 해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구동장치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뢰에서 구동장치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백상어가 구동장치 개발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박사님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구동장치는 어뢰의 후미부에 붙어가지고 어뢰를 좌우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끔 타를 구동하는 움직이는 게 구동장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동장치는 타가 움직이는 것은 결국 어뢰가 달리면서 받는 상당히 많은 수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서브 앰프하고 서브 모터하고 앰프 뭐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게 구동장치입니다. 우리 백상어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독자적으로 개발한 어뢰다 보니까 이 구동장치를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기술로서는 서브 모터를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그때 소형의 서브 모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프랑스죠. 프랑스의 아투스라는 회사하고 접촉이 돼서 우리의 요구 사양을 주고 만들어줄 수 있냐 했더니 개발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개발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선행개발 실험개발 가면서 자꾸 이제 사양들이 바뀌다 보니까 바뀔 때마다 구동장치를 좀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또 시간도 또 훨씬 많은 기간을 요구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진짜 그때는 아 이거 국산화시켜야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당시 못했고 다행히 이제 청소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 코모텍이라는 회사에서 서브 모터도 직접 만들고 해서 그 액치에터 구동장치를 국산화시켜서 지금도 잘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태훈 박사님께서 탈을 제어하는 작동기라는 그 부품이 굉장히 소형 고출력이고 의아하고 또 그 후부의 굉장히 장착 공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고 그래서 국산화에서 그 후속 사업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수중유도 무게도 잘 적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연 독자적으로 이 무기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견이 많았던 무기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설계와 시제품 제작에 이어서 실용개발까지 진행시킨 백상호 개발팀 과연 이 험난한 도전 어떻게 마무리될지 다음 이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